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갖추었으니 이 잔치에 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이 잔치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해피데이 축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잔치가 아름다운 잔치가 있지만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잔치가 있다고 알릴 때 이야 그러냐고 그런 좋은 잔치냐고 아이고 나도 가야 되겠다고 막 그럽니까 아마 냉대를 받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냉대했어요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성경에도 이 잔치를 거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잔치를 베풀 때에 두 번을 초청합니다 한 번은 며칠 날짜 오세요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초청 응답 받은 사람 안에서 그날 다시 종을 보냈는데 여기서 17절에 보니까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분명히 그러면 온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인데 당일날 거절하는데 거절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밭을 산 자란 내가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고 아니 오늘 밭을 사러 계약한 것도 아니고 이미 밭에 사놓은 밭을 다음에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불갑을 가야 된다고요 이건 완전히 핑계하고 있는 거죠 또 소 다섯 개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 아니 그날 흥정한 다음은 중요하지만 이미 사놓은 소 시험한 거야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이유를 대지만 정작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핑계하고 있지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절대 핑계를 대는 거지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장가가 앉아는 못 오겠다고요? 아 그러면 부부간을 같이 오면 되죠 그런데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보다는 육신의 캐락 향락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21절에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의 율법에 충성한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초청에 오지 않는 사람들 초청하지도 않은 사람들 급하니까 자리는 비어있으니까 음식은 남아도니까 길거리에 가서 빨리 닥치는 대로 데려와 이 얘기는 뭐냐면 수준에 미달된 사람이라도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세례의 죄인이라더라도 데려오라 이건 아주 혁명적인 새로운 기준을 하나님의 제시하고 있는 거죠 20일째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여러분요 지금 초청카드 다 나눠주는데 온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 발로 올까요? 안 옵니다 거의 안 올 거예요 데리러 가야 됩니다 데려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데려와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거리와 골목으로 안 되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길가 산울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와 골목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아무리 초청해도 안 되니까 길가 산울가까지 이방인까지 구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뜻이 있어요 이게 얘기는 무서냐면 그냥 종에게 단수로 말하는데 너희에게 복수로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이 이제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국히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강국히 강국히 안타까워서 저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랑의 음성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최상의 잔치를 예비하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창세전에 예비된 잔치가 되는데 2사 2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요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잔치지어 베풀이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최고 좋은 거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생명 얻으라는 것이죠 영생 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 이게 성령의 은혜도 되고 보혈의 능력도 되고 또 기름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여기서 다 갖췄으니 예수님만 믿으면 영혼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된 이 귀한 잔치 이 복된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보면 낙원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놓고 하나님이 무슨 솜씨를 아끼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제일 좋은 것으로 여러분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의 공통적 얘기는 정말 다시는 이 땅에 오기 싫다는 거예요 막 웁니다 안 가려고 예를 씁니다 가라 사면 갑니다 안 간다고 왜 그러냐면 아 천국의 그 맛을 보면 이 땅의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옥 구경한 사람들은 이 땅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못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또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복까지 다 준비하고요 그리고 관을 주시고 멸관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잔치 우리가 다음 주에 초대되지만 우리 모두부터요 절대로 믿음 생활 잘하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 주의하게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작은 거대 눈이 어두워서 빠지면 멸망입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영생 얻고 천국 간 자가 제일 복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명하시면 성도는 어디든지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 됐죠 주인이 말할 때 다른 이윤을 한 번도 댄 적이 없어요 두 번 가라게 갔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유가 많고 변명하고 있었을 때에 주인이 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리 골목으로 가라 소경 절툭발이나 데려와라 소경 절툭발 데려오는데 쉽습니까 안 내려면 힘들겠지요 어렵지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저 산으로까지 저 산속까지 만난 사람마다 데려오라 할 때에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런데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당하기 힘들지요 그래도 여러분이 힘들고 애쓰면서도 아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천국 장치에서 수고의 발걸음이 있는가 주님은 이걸 보실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면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물론 힘쓰고 애쓰도 안 된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도 또 갈아가는구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기 천국 사회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실패가 더 큰 계획과 성공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유대인들을 조청했는데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 왔습니다 기류가 산후가로 왔죠 그래서 오늘 이방인에 우리가 구워넣게 된 겁니다 애 잔치 자리가 비어있어 천국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꼭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구나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 소경, 절뚝바리 그 사람들은 더 마음이 심리에 가난하고 오기 쉬우니까 하여튼 데려와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비어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집장에서 다 이뤘다 주님의 복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무궁무진한 이 사랑 천국에 놀라운 그 많은 자리가 있는데 그 영광의 많은 밀루간을 입에 놓고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분명히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실패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가라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계획은 완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두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강권화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더라고요 아니 강제로 어떤 사람은 강권화에 데려다가 그걸 손을 삐뚤어 갖고 그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손을 삐뚤어 갖고 돌려 갖고 그건 강조법이지 그런데 오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끝까지 설득하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강제로 권해할 거라도 한 번 두 번 하고 아 싫다니까 그만해 알았어 그러지 말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다시 방법을 다시 지휘를 짜야죠 그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도 주고 선물도 하고 하여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하라 그래서 기억하고 미안해 갖고 따라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선물 공사해 줬고 사랑은 기도해 줬고 어떻든 간에 강권화에 대해서 아이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래도 인사를 한번 가수겠구만 그렇게라도 좀 데리고 와바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아니 하나 인격적이잖아요 어떻게 강제로 해요 예수님도 문 밖에 두드리느니 내 음성껏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간다겠지 아니 하나의 문고리를 잡아채고 그냥 문을 밖에서 잡아당기고 그런 거 없잖아요 아예 강제로 해요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는데 한 번 두 번 똑똑하고 말았습니까 한 번 두 번 두드렸다는 거 어디가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은 계속 지금도 지금도 두드리고 있어 주님은 포기하자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십니까 끝까지 들을 때까지 해야죠 계속해야죠 한 번 두 번 해도 안 된다고요 아이고 이 사람 하나면 선택한 사람 아닌가 아이고 날만 제수하나니 지금 진정한 뜨거움은 없으니까 억지로 몇 번 해봤는데 어때요 안 된 거 봤잖아요 나 이제 책임 벗었어요 알았죠 그겁니까 내 새끼 구원을 하면요 내 새끼 물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게 문제예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죠 오늘 중요한 것이 내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마음 중심을 그래서 충성은 마음을 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너희에서 해산한 수고를 하느라 여러분 이 출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 알지 않아요 다시 두 번째 해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이 영혼이 깨어나고 자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안 받을까 밭에 감추인 보아 감춰졌어요 땅 속에 있어요 발견한 후 소위를 팔아 샀다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새장 거 버리고 이제 그 것을 사고 가는데 아니 감춰져서 저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저들이 죄가 아니에요 왜 저들이 안 보일까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호린대우스 사정반을 이루길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갖고 마귀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랬어요 저들이 안개 속에 헤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우리도 옛날에 과거에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주고 사랑의 눈물 때문에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풀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똑같은 시풀이를 했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마음밭이 단단하니까 새가 마귀가 쪼아먹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딱 거절한 사람 두 번째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 위에 타져서 말랐습니다 환란에 햇빛이 나니까 문제는 돌밭이었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생각이 금방 짧고 깊지 않아요 순간순간 충동이 움직인 사람들 아 좋다네 교회 와봤어 아 그런데 교회 와서 좋은 일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뿌리가 말랐어요 믿음의 뿌리가 햇빛 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이 맛을 알고 바로 뿌리가 흙맛을 알면 될 건데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니다가 중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흙이 깊지 않았어요 흙을 줘야 돼요 그것이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가시떼리게 떨어졌어요 세상 제리의 욕 염려가 더 엉겅기가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았어요 그 가시떼리게 성의 불로 태워야 되는데 이게 원래 사랑의 뜨거운 불로만 그 심령을 녹일 수가 있어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의 눈물 뿌려주면 그 담비를 뿌려주면 신령한 은혜의 이슬비가 내리면 그 마음을 옥토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로 바뀌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옥토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의 단단한 길가 같은 것은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마음의 아픔을 줍니다 눈물을 줍니다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흔들흔들으면 천부의 여수는 늘고 옵니다 이것은 뒤집어 엎어 마음의 아프게, 마음의 슬프고 고통스럽게, 심리 가난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구원시켜서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가 할 일은 뭘까 옥토로 만드는 것이 사랑하고 섬기고 한두 번에 여러분요 돌 밭 그게 돌 한두 개 꺼내야 된 게 아니에요 또 꺼내고 또 꺼내서 흙을 채워서 계속 수고해야만 좋은 밭이 되듯이 우리가 힘쓰고 예쓰고 계속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열맺게 할 줄 믿습니다 우주군은 권신과 사랑이에요 바울의 고백부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자유가 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랑으로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노예예요 우리가 정말 노예같이 삽니까 남편들이 강파하고 안 하게 갖고 구원 못 시킨 거 아내들이 진정으로 사랑해 진짜 종로 진짜 종로 해보세요 종은 아예 소유권이 없어요 주인이 사고 파는 게 종이에요 난 당신이 위해서 한 여자라고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진정으로 최인적으로 뭐든 다른 면에서는 완벽하게 똑똑하고 잘한 여자가 해야지 항상 부족해가지고는 게 아니고 아니 모든 면에서는 나한테만 이렇게 잘하지 미안한 마음은 들 정도로 또 내가 그 사람 전도 대상에 있으면 사랑으로 종로로 다 먹으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에 약한 애 내 약한 것은 약한 얻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의 내가 여러 모양의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나 공허자 합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같이 동질성으로 같이 생각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음식이고 그 사람 비유 맞추고 최선을 당해서 섬기는 길 밖에 없어요 여러 모양의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몇몇 사람이라도 공허자 합니다 이게 뭔가 사랑이죠 가슴에 주임이 된 그네 그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됩니다 흉내 몇번 내다가 막지 맥기치는 것은 벗겨지더라고요 이 본질이 금이어야 되거든요 본질이 주임과 안아야 되거든요 본질이 주임이 연합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바로 번색이 드러나고 금방 시험이 들고 힘든 것은 내가 맥기치려고 있어서 문제예요 내가 주임의 사람으로 못받게 죽었으면 내 안에 그리스교에 사신 것이라 내가 성령의 사람 되면 성령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가 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미안 신부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 몰로카이 섬에 그 문동 그 나병 환자들만 수용된 것에 갔습니다 태평양 그 바다에 그 외로운 바다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복음을 전화간다 이건 대단한 결단이죠 자 아마 이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몸은 이렇게 썩어가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읍시다 육신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세계는 영혼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 그래 그래 육신은 썩어도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나를 위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들만 들어가지고 코가 빠지고 눈썹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흉측하고 가족과 생일이라고 이렇게 죽음의 고통감을 해서 외롭게 해서면서 갇혀 살았냐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 그 강팍한 그들의 마음속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들을 구원시킬까요 하나님 저를 문둥병자로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 응답해서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나병 환자를 사랑합니다 우리라는 그 단어 앞에 저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무슨 죄가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병 걸려서 그러고 나고 이제 그들이 막 녹아지기 시작하고 부서지기 시작하고 엉엉 울고 돌아오기 시작하고 회개 바람이 됐는데 마지막에요 다메한 신부가 그 죽은 날을 그 병에 완전히 썩어서 죽는 그 순간에요 그 섬에 그 환자들이 막 눈물받아는 막 회개 바람이 됐고 엄청난 역사가 됐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 받게 된 건데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하나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라도 하셔야 되겠군요 여러분 그 병에 걸려서 그곳에 갔으니까 그래서 보금들에서 천국 하나님이 그 병을 주어서라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고 떵떵거려서 지옥 간 것보다도 나는 살아가니까 그 병을 주어서라도 그 섬에 갇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내 종을 보냈다는 거요 그렇게라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거요 그렇게라도 지옥불에 안구원해가 없다는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생명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번 그래요 사랑이 핵이다 그래요 원자 폭탄이라는 거요 물론 제가 워낙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훈계시킨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랑은 원자 폭탄이에요 핵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받으면 전부 폭발하고 전부 변하고 울게 돼 있어요 그 혼미한 영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십자가 피가 들어가면 전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이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에서 그 사랑만 한다면 왜 녹아지 않겠습니까 영혼 또한 지옥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 당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왜 돌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진정한 성기무선 문제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둠이 영과 싸워서는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2사 58, 65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사단의 군사를 깨뜨려주고 멍해죄를 끌려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하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서는 하면 거의 다 될 거예요 부모님 구원이요 3일만 자식이 교회에 갈 때까지 나는 굶을 거예요 그래 보세요 금식 말 못 알아들어요 아마 다 나올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에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은 많이 알아서 든 게 아니에요 달란트비에서 다섯 둘 받은 사람이 즉시 가서 즉시 간 사람이 남긴 사람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으로 맡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죄다 즉시 간 사람 사마라 여인을 보겠어요 그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었어요 남편 다섯이나 있었어요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거 취직받고 그 여인이 꺾으러져서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문 사장이 말합니다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덩이를 버려두고 즉시 갔어요 집에 밥에 먹고 빨리 오고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일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나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보라 나의 과학을 알아맞춘 이분을 와보라 이분은 예배 참석어 뭐 말씀 공부한 거 없어요 와보라 오늘 와보라 와봐 괴관계 좋더만 와봐 이거 한마디도 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4장 35제는 말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잖냐 그런 말하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가 바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땅만 보면 안 보여요 신령한 눈을 바라보세요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지금 없다고요 하나님은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완성했다 성령을 보내주는 이 시간은 지금 이 시대는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이 내가 눈을 바라본 눈의 각도가 저 사람은 내가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아니고 그 영혼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보는 관점에서 사람 만날 때마다 믿을까 안 믿을까 어떻게 전할까 아마 이런 관점으로 보면 거기에 분명히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 듣고 몰려오게 시작했어요 몰려오게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 역사에서 이틀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딸라도 만지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 말이 많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까 결혼 총화 바깥아다 어디든 내가 쫓으라 슬피 울며 일감했으리라 예시장 법으로는요 윤리의 도덕적으로는 부정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남겨서 나왔을 때 아까 결혼 총화 슬피 울며 일감했으리라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복음 전파는 사명이고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가야 돼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번 주간까지 아직까지 내가 여러분이 바쁘다고 못했을지라도 한 주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부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Bear 가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옆에 날씨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긴 condemni ούμε 우리 주님 앞에 문항 tricky